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주시의회 김선용 의장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에게 인사말 전해주시죠. 네,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의장 김선용입니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시의회는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뜻을 희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나주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나주시의회는 15명의 의원 중에 10분이 초선의원입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일, 실력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주제별 자료조사와 강연회, 토론회,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의회 기능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기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 특별강사를 모시고 온포인트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됐으며, 시민이 뜻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의 최대 현안산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네, 우리 나주는 지난 1월에 한정공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한정공대 개교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산이 첩첩입니다. 당초 목표한대로 2022년 3월 개교를 차질없이 준비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광주 전남의 성장 동력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소는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한정공대는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한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 발굴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이 우리 나주의 미래에 먹거리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바람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으로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정공대의 설립을 두고 당리 당락에 따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되어 한정공대 설립 추진에 큰 차질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여러 차례 한정공대의 차질없는 추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한정공대 설립은 물론 에너지별리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 시민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반 나주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일에 더욱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은 절실하게 실천은 담대하게 2020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나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